안녕하세요 계획 있는 여행 트래블러 연우입니다 여기는 시드니고 호주 첫 영상으로 어떤 걸 찍을 거냐면 제가 호주에 처음 왔을 때 10불짜리 스테이크를 먹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맛있게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이 10불짜리 스테이크와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는 100불짜리 스테이크가 얼마나 다를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에 대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 건데 처음에 10불 스테이크 먹으러 왔던 데가 여기 보시면 굉장히 펍스럽잖아요 지금 뒤로 보이는 백그라운드 제가 뭐 시켰냐면 제가 보면은 럼스테이크죠 럼스테이크 이게 우둔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둔살 스테이크를 하나 시켰고 역시 펍이기 때문에 맥주도 한잔 부탁을 했습니다 얘는 이제 리틀크리처라고 호주맥주라고 알고 있는데 리틀크리처 에일로 하나 시켜서 이제 스테이크가 나오면 같이 먹어보도록 할게요 짜잔!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보이세요? 근데 이게 지금 20불이잖아요 20불의 이퀄리티인데 갈릭 아이올리오를 1불 추가해서 소스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10불 스테이크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여기가 코로나 전에는 이제 해피아워 라고 해서 다들 점심시간 점심 메뉴처럼 10불에 스테이크를 팔았었는데 이제 코로나 기간이 지나면서 요즘은 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도 20불에 와 이 퀄리티 이제 맛은 어떤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짠! 일단 미디움 레어로 시켰고요 미디움 레어로 시켰고요 미디움 레어로 시켰고요 미디움 레어로 시켰고요 안의 컨디션은 이 정도? 이 정도? 먹어볼게요 일단 간은 기본적으로 되게 잘 되어있고 이게 우둔 쌀이 생각보다 비계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고기 자체의 식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느껴지고 스테이크의 맛도 나는 진짜 스테이크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식감도 단단하지만 그래도 막 질기지 않고요 그리고 고기 냄새 전혀 안 나고 이거를 예전에 10불을 먹었다고 생각하면 솔직히 20불로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율 따지면 일단 미디움 레어로 잘 나왔어요 그리고 맛있어 고기 향이 되게 좋아요 음 딱! 맥주랑 먹기 좋은 맛 식도 하나 먹어볼까? 식도 간간하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이올리를 스테이크랑 먹는 것보다 이 아이올리를 이 칩이랑 먹는 게 훨씬 잘 어울린 것 같아요 난 1불에 이만큼 주는 거 진짜 해자거든요 양이 엄청 많아 스테이크가 200g이 적은 양이 아닌데 이렇게 두껍게 나오다 보니까 먹다 보면 금방 먹게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잘 먹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 10불에 이 메뉴를 먹을 수 있을 때부터 왔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비싸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 퀄리티 20불 내고도 충분히 아니야 진짜 만족스럽게 먹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끼 너무 맛있게 먹고 나왔고 자 이제 여러분 다음 코스인 100불짜리 스테이크가 있는 레스토랑으로 이동해 볼게요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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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맛있는 스테이크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직원분이 추천해주는 최고급 스테이크 호주에서도 여기 레스토랑에서 취급하는 하나밖에 없는 와규 종이 있대요 그 스테이크가 뭐였지? 청롤 청롤 스테이크를 시켰고 그 다음에 또 뭐 엔트리에 헤비하지 않은 걸로 추천해주시더라구요 그거 하나 시켰고 와인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걸 좋은 걸로 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벌써 백불이 훨씬 넘긴 한데 일단 스테이크 자체는 거의 백불 때이기 때문에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저렇게 비싼 스테이크를 거의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지 한번 볼게요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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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맛있다 김 아 네 compromising 백불 여기 istic 로그 스트레스랑 인공적인 맛이 거의 안나는 버터마자라가 빵도 이 안쪽이 엄청 촉촉하고 여기가 바삭바삭한 그런 느낌 버터랑 너무 잘 어울려 버섯이랑 비위에 이렇게 뭔가 올라가 있는데 그걸 이제 퍼먹는 거던데 식감이랑 이 맛이랑 이 소스만 더 제일 나와 살짝 그 고기 불맛하는 냄새가 있어요 샐러드 드레싱도 진짜 진짜 맛있어 이게 엔트리가 그냥 그냥 뭔가 배부르게 하려는 엔트리가 아니에요 진짜 이거 자체는 음식 음식이야 그리고 이 소스는 어떤 오늘 매일 저녁 다녁시키는? 네, 이게 잘 어울린다는 거 고기 육즙이 진짜 와 육즙이 가득한데 그 안에서 그 기름침이 부서지는 그 부드러움에 살짝 고기향이 나는데 비릿하지 않은 고기향 그냥 미디엄 레어인데 질기지도 않고 다 무너지지도 않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맛있다 고기 랩 파슬리풀의 바블로라 아주 특례란거에요 약간 머랭같은데 살짝 밖에 크리스피하고 패션풀도 달달하면 새콤한 게 밸런스가 딱 좋은 그런 디저트 진짜 뭐 너무 맛있게 먹고 나왔고 영상에서 나왔지만 진짜 제가 먹어본 스테이크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디저트부터 안트에까지 식사하는 사람들한테 제공이 되는데 와 퀄리티가 물론 그만큼의 돈을 지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인생 부드럽고 풍미 좋고 그러면서 서비스 너무 좋고 담당 웨이터가 계속 서비스 해주면서 괜찮냐고 물어보고 이러는 거 자체가 너무 좋았고 와인 한 잔 먹으니까 너무 잘 어울려서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점심 식사였다 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